한국 웹툰 중에는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꿈꾸고 있는 이야기고 이건 반드시 웹툰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해외 웹툰 출판 시장을 처음부터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 웹툰을 그 때에 읽어놨는데 뭔가 아웃라이크에 눈을 띄고 소설이 웹툰화 될 때도 있지만 애니메이션화 되는 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고요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되면 어느 정도 세계관이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닐까 다른 나라의 관세가 만들어진 작품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제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